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소멸시대 지역대학의 역할이라는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소백에 아침부터 쭉 참석을 했는데요. 로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오늘 세션은 소셜 임팩트 생태계에서 창업교육의 대표주자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온 언더독스가 지역대학 중심의 로컬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을 주최한 언더독스는 2015년에 언더독스 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8년간 누적 1만 2천 명의 창업가들을 육성해온 창업 전문 교육 기업입니다. 2018년도에 SKENS와 함께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진저티 프로젝트도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의 아카이빙을 함께 하면서 로컬과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지방소멸 문제가 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중요한 대안으로 로컬 창업과 육성이라는 아젠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더독스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또 기업들하고 지방소멸의 최전선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역 대학과 협업한 특별한 사례와 또 시사점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이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로컬 창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려드리기 위해서 세 분의 특별한 연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더독스의 조상래 대표님이 현재 사실 최근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전국의 20개의 대학과 협력해서 로컬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민간으로는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협력 창업 지원 사업이기도 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리 사업에 대해서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1175명의 대학생들이 지난 7, 8월 동안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인데요. 전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마 좀 자세하게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대학을 지역 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서 창업가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실 공급이 좀 부족한 창업 교육의 전문가라든지 코치들을 양성하고 지역 안에서 중요한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창업가를 또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언더독스 사관학교의 알럼나이자 현재는 경남 진주에서 지역 농가들과 함께 샐러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경남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와로의 대표님이신 오영래 대표님을 모실 예정인데요. 제가 아까 또 살짝 들어보니까 올해 8호점까지 프랜차이즈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자 로컬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가시면서 겪으신 생생한 창업의 스토리를 또 아낌없이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시자 임팩트 리서치 랩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신원상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지역 대학과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희 연사님이신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언더독스의 조상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더독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주시긴 했는데 저희는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중에서도 사회문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들 2015년부터 쭉 육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본사는 서울에서 저희도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서울에 있는 창업가들을 만나다가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들은 꼭 서울에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초반에 고객들이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창업가들을 만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018년을 기점으로 지역 활성화,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키워드를 바탕으로 창업가들을 육성을 해오면서 오늘 이런 소개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지역에서 저희가 창업가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다 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청년이 지역을 떠난다는 그 문제를 가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미 민, 관,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시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들 하시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있어도 재미가 없어서 떠난다라는 말들을 주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항상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청년들이 내려오게 하려면 내려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옮긴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왔었는데요. 저희는 막 학술 연구의 전문성은 없어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 로컬에서 창업하고 있는 창업가들 47명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편 50명이었는데 세 분이 답을 안 주셔가지고 47분한테 해봤는데 연령 분포였고요. 연령은 주로 보통 우리가 39세 이내를 창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 청년들이었고 지역도 꽤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서 저희가 찾아봤었고요. 그 지역과 인연을 맺은 유형을 네 가지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턴, 제이턴, 유턴, 영턴. 영턴 이번에 그냥 저희가 써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턴은 유턴부터 할까요? 유턴은 보통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형태를 유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이턴은 원래 수도권에 이제 대도시 아닌 곳에 살다가 수도권에 왔다가 고향 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제이턴. 아이턴은 지역에 딱히 영고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지역으로 간. 그리고 영턴은 이동하지 않고 현재 지역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비율이 뭐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바이오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만난 분들이다 보니까 또 아이턴이 유독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할 때 오셔서 창업해보시죠. 라고 해서 모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포를 보였고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 조사이긴 했는데 저희도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과 인연을 맺은 이유가 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동네로 가서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1번은 저희가 좀 예상하는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도시 말고 대도시 말고 지금 현재 강릉이나 군사이나 제주나 이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맞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1번으로 나왔는데 2번이 조금 의외였던 게 사업 기회 때문에 대도시에서 오히려 작은 도시로 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현재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만족스러운 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건 지역하고 인연을 맺은 이유,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있을 때 본인에게 로컬 창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자아실현이었고 이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었는데 나름 저희가 해석을 했던 것은 어쨌든 큰 도시에서 주로 서울이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수도권 서울에서 중소도시로 이주를 할 때 청년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을 원해서 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리고 갔을 때 실제로 거기에서 만족도가 좀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갈 때 자연환경 때문에 가진 않았을 텐데 여기에 좀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창업을 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조금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자아실현이 창업을 좀 이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이 뭔가 일자리가 없고 기회가 적어서 주로 대도시로 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2위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언더독스랑 연이 있는 창업가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렇게 도시를 이주할 때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좀 결심하신 분들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업의 기회가 어떤 지점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터뷰 해봤을 때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쟁률을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어쨌든 초기 예비 창업가들도 처음에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재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역이 본인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기회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주한 청년들에 대해서 중소도시 지자체들도 지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이주를 결심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기회 속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하고 싶었던 게 약간 그런 로컬 창업과 관련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F&B, 농산물을 뭔가 활용한 거라든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관광과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그런 창업을 하려니 서울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원을 갖고 더 적합한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기회가 있겠다라는 결론들을, 답변들을 저희가 좀 듣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저희가 19년에 군산에서 저 설문을 하기 전에 창업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당시 군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23팀, 22팀, 12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12팀을 모집을 해서 24개 팀을 3년간 육성을 하면서 군산에서 한번 제대로 창업을 해봅시다 모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주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도시 말고 군산이라는 한 인구 26만, 7만 되는 중소도시에서의 어떤 삶 서울의 어떤 바쁘고 그런 삶 말고 그리고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내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 혼자 오라고 하면 못 갔을 텐데 가면은 다른 창업가들도 있고 교육도 시켜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는 SK E&S였는데 처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SK? 대기업? 그럼 좀 믿을만한데? 라는 것 어쨌든 그 네트워크를 보고 많이들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앞서 설문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어떤 내가 원했던 삶보다는 지역에서의 삶을 창업으로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와서 살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한 달 살기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와서 창업을 통해서 내가 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많이들 군산에 와서 창업을 도전을 했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팀줄 중에 12팀 중에 반 이상은 군산으로 아예 이주를 했고 안타깝지만 저희 팀원도 이주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로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만두겠다 그래갖고 본의 아닌 게 지사를 유지하고 있는 아무튼 그렇게 또 어떤 새로운 본인의 기회를 통해서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는 사례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새롭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로컬 창업가를 지역에 육성할 때 저희가 사실 군산에서 했던 것들은 기회가 좋았던 게 공간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었고 꽤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자원을 다른 지역에 계속 확장할 때마다 다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나왔네요. 적게 나왔네요. 그래서 크게 고민했던 게 하나는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었어요. 지역에서 창업가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공감하시는데 어디 가든 모객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청년들이 가장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가 대학이기도 했고 교육 인프라도 이제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는 의외로 대학에서 창업 교육에 대한 문의들을 꽤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대학이 창업에 대한 어떤 니즈와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들 또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또 KPI가 되는 사업들도 꾸준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역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내는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창업가들이 그 위에 설문을 바탕으로 내가 여기서 창업으로 내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지역에 있다라면은 조금씩 정착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현재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에 10개 대학 그리고 올해는 30개 대학으로 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공간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갖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연결하는 과정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언더독스와 하나금융그룹은 소프트웨어 교육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식을 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8주에 실제 좀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의 지역에서 창업 교육을 할 때 대학들도 그런 고민도 하고 저희도 좀 고민을 했던 게 교육하는 분들을 섭외하려고 하니까 다 서울에 계시거나 좀 주변 큰 도시에만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겠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창업가를 육성해 낸다고 했을 때 교육할 사람이 없다라면 이게 시스템화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지역에도 현직 창업가 분들은 계시니까 특히 좀 현재 청년 창업가라고 연령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그 창업가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 코치 교육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수료를 시키고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30개 학교에서 한 150여 명의 현직 창업가 코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전체 시스템에서는 좀 가장 주요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소개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그 창업가, 현재 현지 창업과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 가설에도 맞게끔 동네를 이해하고 동네 창업 환경, 동네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런 멘토나 코치가 생겼다는 것 그런 것들도 이 전체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대학이랑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좀 지역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창업가와 BM 모델을 좀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창업이라고 하면은 좀 스케일업을 위주로 IT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 육성하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창업가들은 조금 성공하면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서울로 이주를 해야 되더라고요. 속된 말로 속된 말을 하면 안 되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의 대상으로 어떻게 지역에 맞게끔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는 항공과 관련된 것들이 지역의 거점 산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거긴 그게 로컬에 좀 정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두 번째는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그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협업하게끔 하는 것을 대학에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지역에서 창업할 때는 그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지자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창업가가 꽤 많고 그런데 공무원들도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창업가들은 공무원과 만나고 싶어하고 그 접점 역할을 뭔가 대학의 교육이나 아니면 워크숍 등으로 풀어낸다면 창업가에 좀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창업가 육성은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창업가에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원이 없어서 실제로 지역에 갔다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창업가 육성하면 팀원으로 하면 다 대표하고 싶지 팀원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지역에서 육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창업을 하다 보면 외롭고 되게 무서운데 창업가들도 거기서 좀 심리적 정서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동료 창업가들인데 그냥 냅두면 이 커뮤니티가 잘 모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서로 의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키맨 역할을 대학 내에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상례 대표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업 전문 교육 기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또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시면서 또 고민해 오시고 실험해 오신 내용들을 또 들려주셔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업이나 대학 또 정부 여기에 더해서 지역에 있는 또 코치들까지 연결해서 창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해 오신 부분들을 들려주신 것이 로컬 창업에 대한 아젠다를 또 저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제 다음으로는 지역 농가와 함께 로컬 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샐러드 브랜드 사회적 기업 와로의 오혁래 대표님을 모시고 로컬 창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네 주식회사 와로 대표 오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경남 사회적 기업 와로가 만드는 지역의 미래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때 너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고 저희가 답하기 어려운 주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정말 와로가 지역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와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와로가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와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넘버원 음식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현재 자립준비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을 돕는 샐러드 소셜 프랜차이즈 와로 샐러드와 데이터 기반의 영양상태 분석 그리고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웨일릿이라는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창업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사회복지사가 꿈인 학생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도 했고 여러가지 후원활동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이러한 임팩트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한계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임팩트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한계점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다양한 사업가들, 창업가들을 보면서 나도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은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 시점부터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창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 당시 18년도, 19년도에 진주에서 마땅한 창업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동안 서울로 올라가서 그때 처음 언더독스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다시 진주로 갔을 때 내가 조금 더 서울보다 진주만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진주에 와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보통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발판 삼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성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그 당시 조건이 3명 이상의 팀을 이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같은 친구들, 일절 창업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사회복지사가 돼서 복지관에 가거나 혹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친구를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만나서 술도 먹고 창업이 이런 거다, 여러 가지 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창업을 딱 들었을 때 딱 그 당시 했던 말이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불안하다, 막연하다,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진주라는 진주에서 대학과 사천의 카이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기업이 같이 진행한 창업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일기로 생겼는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설득을 했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창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불안감이나 이런 막막함이 어떤 창업에 대한 관심,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나도 한번 지역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 와로라는 어떤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여러 가지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2019년 1월에 이 친구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지자체나 기업 기관에서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나 LH 소셜벤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저희의 고민은 사회복지학과 3명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러한 미숙한 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과 좀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 샐러드 매장의 포스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앱을 개발하기 전에 이런 영양상태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과 같이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기 전에 MVP 버전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핵심 기능들만 넣은 MVP 버전의 앱을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좀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보다 더 높은 전문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 시점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채용을 하려고 해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스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는 찾기 힘들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자 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샐러드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 샐러드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미래 와로가 어떤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까 저희가 과거를 돌아서 생각해본 결과 창업 문화를 조금 확산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러한 창업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샐러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선한 채소가 있어야 되는데 창업 문화 확산도 되기 직전 형성하기 위해서는 로컬의 다양한 사람, 청년들이 우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선한 채소들이 조금 더 가치를 낼 수 있는 맛있고 풍미가 가득한 드레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의 여러 청년들 대상으로 한 어떤 창업 교육, 이 드레싱 역할은 교육이 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도 저희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겪은 불안감, 막막함 이런 것들이 관심과 도전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샐러드가 다양하고 조금 더 이런 재료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완벽한 제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로컬에 다양한 창업가 분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이런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생긴다면 보다 지역이 더 가치가 있고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학, 기업, 기관 이런 곳에서 로컬의 이런 창업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대학의 경우는 지역의 청년들을 지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순 샐러드에서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도 사실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고 문화가 있고 어떤 자원들, 시장 형태들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성을 어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치 있고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지역도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래 대표님의 생생한 창업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샐러드로 표현해 주신 사람 교육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청중분들께도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 모시고 또 마지막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고요. 처음에 오늘 제목이 지방소멸시대이고 지역대학의 역할이어서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제가 당사자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학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어떤 수도권의 대학과 어떤 지방의 대학들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좀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건 처음부터 지역과 같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 현재에도 지역과 같이 대학은 좀 살아 숨쉬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과 같이 좀 진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 데 돼요. 그래서 한국적인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발전 나갈 것인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학과 지역사회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시작을 보시면 11세기 이탈리아의 볼류나 대학이 대학의 효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법률 지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 당시에 법률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볼류나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학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식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지역을 기반으로 대학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방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단결해가지고 싸운 거죠. 지역과 해가지고 이거 낮추지 않으면 볼류나를 떠나겠다라고 위협을 해서 결국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공동체성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대학과 지역은 떨어뜨릴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구나. 왜냐하면 불만이면 진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불만이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갔단 말이죠. 결국 협상을 하게 된 건데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어떻게 보면 끊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2세기 중역부터 대학타운이 지역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프랑스에 파리대학도 있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도 가보시면 다 런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또는 네 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의 어떤 지역 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타운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세에는 대학들이 이런 자유로운 자치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해서 이런 상당히 어떤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고요. 지적인 훈련을 위해서 강의와 토론을 활용하고 고민과 성찰,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학품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과거에서 뭔가 벗어나고 혁신적인 뭔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대학을 중심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부터 연구 중심 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베를린 대학이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전까지의 대학은 교양인 또는 성직자, 직업적인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대학이 지식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대학이 이런 대학원, 법학이라든가 과학 대학원을 만들어서 연구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했고 그 결과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죠. MIT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 당시 산업화를 주도하는 공학, 기술 중심의 그런 대학으로서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굉장히 잘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학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미국 노스켈로라나 지역의 듀크 대학교, 노스켈로라나 대학교, 노스켈로라나 주립대학교가 이루고 있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RT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2차전이 끝나면서 50년대 중반부터 그 지역에서 기존에는 이제 담배, 섬유, 가구, 특히 가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노스켈로라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산업구조로는 좀 경쟁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역에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계, 재계, 학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리서치 트라이앵글 위원회를 구성을 55년에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를, 연구 파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기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죠. 1994년에는 13개의 카운티인데요.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약간 중소규모 도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시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트너십이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밑에 그림이 있죠. 2000년, 2010년, 2015년에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인구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보시면 가구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바로 또 오른쪽에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게 고소득 가구. 가구당 소득이 10만 달러면 한 1억 3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유출해서 같이 R&D를 한다든가 그래서 상업을 한다든가 또는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기술 창업들을 하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고소득 가구가 비중이 증가가 되고 고소득 가구가 비중이 증가되면 결국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돈 갖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더 잘 만들고 공원도 더 잘 꾸미게 되니까요.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대학과 같이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유시버클리가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스탠퍼드와 유시버클리는 전 세계에서 공대 기준으로 탑5 둘 다 들어가는 학교들인데요. 이들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술력이 또 비즈니스랑 연계가 돼서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를 만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제 박사를 UCLA에서 해가지고 LA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LA 큰손들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들이 이제 주로 엔터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에서 돈 번 큰 부자들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샌프란시콜을 되게 우습게 봤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저것들이 이제 약간 졸부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발전이 되면서 물가가 치솟고 임대료 노숙자 이슈로 인해서 도시의 슬럼화가 또 급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은 또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 도시로 또 이제 그런 스피러버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애틀로 옮기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이 또 발전되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지역 대학들이 잘 돼서 발전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물가도 오르고 집세도 오르고 그러면서 그 옆 동네가 또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어떤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은 아닌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학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결국 대학은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왔다. 지역 기반으로 발전해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최근에 바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그리고 지역 소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고 너희 무조건 지방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구 이동이 그나마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또 계속 서울로 온다는 것도 우리가 결국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방대학이 약화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대학은 더 약화되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다. 대학 위기와 지역 위기와 연경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결국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자리형, 교육형, 주거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일자리형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또 아까 조상래 대표님이나 또 우리 와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내용들과 일맥 생통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학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교육센터, 학교기업, 기업연구소 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학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할 때는 각각 이해관계자가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대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봤을 때 대학의 캠퍼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 제일 먼저 오고요. 또 두 번째가 문화예술이 옵니다. 그다음에 또 주거, 보건의료 같은 환경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학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또 다행히도 대학은 대부분 예체능 학과도 있고 또 이런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 유치가 잘 된다면 이런 것들이 대학이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지역에서 캠퍼스 활용도를 잘 높인다면 취업률 높이고 학교 평판 좋아지고 신입생 충원률 높아지니까 결국 대학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대학 소재 지역에 지역사회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일자리를 풍부하게 만들고 젊은 일고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결국 이 키는 캠퍼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캠퍼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컬렉티브 임팩트, 산학연 컬렉티브 임팩트인데요.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는 스탠포드 소셜 이노비션 리뷰의 2021년도 아티클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정의인으로 적혀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학습하고 학습을 한다는 건 뭔가를 서로 배우는 거죠. 지식을 만들어내고 같이 공유하는 거 대학의 원래 기능이 그런 거고요. 또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고 활동을 통합해서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 체인지를 만들고 그 가운데 또 이런 형평성을 제고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펄포스 드리븐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이 이제는 시스템 체인지를 지향하는 현장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구축되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학을 앵커 인스튜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요. 대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지역 비즈니스 강화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성과 측면에서는 이런 학문의 자유라든가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대학은 좀 중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면 사실 싸우기가 쉽고 뭔가 같이 컨셉스를 이루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대학의 어떤 중립성을 잘 활용하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권위를 좀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런 옵티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컨셉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저스트 앵커 기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대학이 시민과 지식을 공동 생산하고 다른 앵커 조직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가진 기관을 저스트 앵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리서처, 지역 연구자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 결과를 앵커 기관들에게 제공해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게 하고 사업 중복 방지와 코디네이션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사례로 버밍엄 대학의 이런 소외계층 인파우먼트 또 도시재생 이니셔티브 또 이런 도심공원 조성 사업들을 같이 지역사회 했던 그런 사례를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리서치를 하고서는 되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바로 며칠 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파산해버린 거예요. 버밍엄 시티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제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버밍엄이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2위 정도 되는 거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뭐 버밍엄 대학의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 대학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저스트 앵커 인스튜션이라든가 지역 연구자라는 게 제가 항상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 혁신이라든가 임팩트 쪽에서 봤을 땐 되게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실패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결국은 망해버리면 사실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이런 기술 혁신에 근거해서 소셜 이노베이션, 이코노미 이노베이션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길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그런 버밍엄 시티의 파산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직접 지원, 시해성, 일회성 복지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선별적 복지 지원들을 통해서 결국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리서치 트라이앵글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버밍엄 시티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시 한 번 리서치 트라이앵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리서치 파크가 다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듀크, UNC, NC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뭐가 강점일까라고 해서 그걸 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인프라를 굉장히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많이 잘 만들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도시 간의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스티파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한 도시가 우리만 좀 잘 살게 해줘라고 하고서는 중앙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도시가 협력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을 같이 잘 살게 할 테니까 우리 좀 지원해줘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훨씬 더 메이트 센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또 정부의 지원을 획득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쟁력이 올라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요. 대학은 또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또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재단이죠. 리서치 트라이앙그룹 파크 재단이 MZ세대 연구원을 겨냥해서 상당히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레스토랑, 병원, 쇼핑시설 등 복합 공간을 개발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결국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면 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사람들도 오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창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신생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하고 또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리서치 트라이앵글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좀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 인내와 변화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화를 추구하되 우리가 되게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또 대학이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처음부터 단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있어서 이런 강력한 리더십 또 지역사회 응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환경 거주 환경이라든가 아까 의료, 보건,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환경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투자 유치, 자문 등을 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구단지 컨셉트를 또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바이오라든가 신약만 너무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복합과학단지로서 많은 기업을 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아까 또 와로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다양한 전공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식의 어떤 플로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성공에 있어서는 대학과 기업, 정부 간에 끈끈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해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컬렉티브 임팩트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펄포스 드리븐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겠다. 목적이 있고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대학이 또 이런 연구력을 강화하기에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듀크라든가 UNC 대학도 좀 보시면은 한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위상이 높지는 않았는데 지난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연구역 측면에서 듀크는 탑10 전 세계에서 그 정도 되는 대학이 되어버렸고 UNC도 한 탑20 정도 되는 대학이 됐는데 결국 그것이 대학과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같이 어떤 상생하는 공생하는 메커니즘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공진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현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역의 창업과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한 대학의 역사적 사례를 들려주셔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대학 중심의 컬렉티브 임팩트의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주셔서 우리의 대학들도 이런 상생 모델을 통해서 지역 앵커 기관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와 상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분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더 좀 여쭤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이 좀 떠오르는데요. 세 분을 앞에 한번 모시고 좀 패널 토론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팅하시는 동안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세 분을 모시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로컬 창업 생태계에 대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한 분 한 분께 따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또 마지막으로 종합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형래 대표님께 로컬 창업에 되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까도 지역과 우리 로컬의 청년들이 좀 인연을 맺은 이유가 라이프 스타일, 사업 기회 이런 얘기들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 오형래 대표님은 실제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시의 청년들이 로컬로 향하게 되는 배경이나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사실 서울로 몰리는 경향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나 어떤 교육이나 교통 인프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지역보다는 서울에 많이 잘 갇혀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서울에서의 삶을 고수하고 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사실 서울은 레드오션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면 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좀 더 매력적인 어떤 정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좀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블루오션으로 느끼는 것 같고 그러한 청년들이 지역의 어떤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화를 한다라든지 혹은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분들을 같이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라든지 물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역에서 했을 때 좀 더 돋보이고 차별화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그런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으로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지역이 블루오션이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아까 우리 조상래 대표님도 들려주신 이야기들 또 우리 와로에 오영래 대표님 들려주신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로컬로 향하는 창업가들도 있지만 로컬에서 성과를 만들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약간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로컬 창업은 지역 소멸 문제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언더독스의 조상래 대표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몰리고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방금 오영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이 기회 땅이라고 바라봐지는 이유는 굳이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좀 서울에 많이 몰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또 저도 이제 창업격을 하다 보니까 창업이 너무 흔한데 주변 친구들한테는 창업이 여전히 신기한 걸로 봤을 때 로컬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도 은퇴하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약간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쉽게 어딘가를 이동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가 뭔가 가서 내가 직접 뭔가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볼 수는 있겠다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창업이라는 게 다 성공을 보장하진 않으니까 적어도 그게 하나의 문턱은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가 하고 군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뭐였냐면 사진관을 하는 저희 알룸나이가 한 분 있거든요. 사진관을 차려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없던 사진관이 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여고에서 진로체험을 많이 왔었나 봐요. 오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이 그 동네가 보정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원래 전주 가서 찍었는데 글로 와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물어보는 게 언니처럼 이런 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군산에서 창업교육을 중학생 대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대표님 우리 애들이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애들한테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그냥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우리 애들이 군산에서 작게라도 돈을 버는 경험을 해봐야 이 동네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다 여기 남아라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애들이 공부하러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취직해서 다른 동네를 갈 수도 있는데 현재 본인이 봤을 때 우리 제자들이 동네 할 게 없어요였는데 창업이라는 뭔가 하나의 수단이 생기면 이후에 성공을 가는 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 역할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좀 허들이 높은 반면에 내가 나고 자란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신영상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학을 둘러싼 지역의 여러 한계와 사실 문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대학이 좀 진정한 어떤 변화의 구신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의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고 실제로 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국가적으로 봤어도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대전 지역에 그런 카이스트도 있고 또 여러 충남대도 있고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이라든가 또는 포항 울산 지역에도 포스텍도 있고 여기 포스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거기에 또 울산 과기대라든가 한동대라든가 그런 대학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줘야지 이쪽으로 좀 자원이 몰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거기서 좀 그런 성공 사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근데 그 성공 사례를 만들 때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2008년부터 13년까지 저는 뉴욕 지역에서 교수를 할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뉴욕이 굉장히 좀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끝나고 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뉴욕이 재생을 하는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할렘가 같이 돼 있고 굉장히 사고도 많고 범죄도 많은 지역인데 아티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창고에다가 그런 예술품 그리고 멋있게 만들고 카페에 예쁜 거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부흥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라든가 예술의 힘을 굉장히 크게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봤을 때는 대전이나 포항, 울산 그쪽은 너무 부식하다. 너무 그런 문화나 예술에 대한 투자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포스코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대학들도 결국은 뭔가 좀 강한 연구력이 있는 결국은 이제 그 교수들을 잘 뽑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뭐 어느새 약간 시니어 교수가 돼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시니어 교수들은 그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쓰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막 되게 새로운 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진 교수들 중에 굉장히 탁월한 연구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스카우트를 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연구 환경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걸 해주면서 결국 그들이 잘 돼야지 이게 대학 전체가 잘 되고 지역이 잘 되고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사관리 측면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또 사실은 또 시니어 교수님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변화의 활력으로써 또 신진 교수님들을 잘 채용하고 또 지역에 또 잘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좀 마이크를 넘겨드렸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모든 분들께 좀 짧게 한 번 마지막 질문 드리고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대학 또 기업 또 창업가 대표로 나오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함께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지향점에 대해서 각자 좀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제안하고 싶으신 공동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상래 대표님께 먼저 마이크 잡으시겠어요. 지향점 그 교육을 해봤을 때 확실히 저희는 민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A라는 지역에서 로컬 창업가들을 육성해서 이제 그 창업가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꾸준히 지원을 하는 거 소위 데스벨리를 3년이라고 봤을 때 지원하는 게 사실 군산에서는 좋은 파트너러를 만나서 운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게 그 지역의 대학이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그 자체보다는 좀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창업가들이 좀 육성될 수 있는 교육 팀원들을 아까 오형래 대표님 하신 것처럼 지역의 대학이 갖고 있는 인력들이 창업팀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창업가한테 오게 해서 뭔가 또 새로운 기회로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저희의 지향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학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면은 좀 긴 호흡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래 대표님 저도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잘 몰랐었던 때가 많았고요. 저도 뭐 어디 회사를 취업을 했거나 창업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 부딪혀가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좀 많은 창업가분들이 조금 이제 나와서 같이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앞으로는 잘 형성이 되면 좋겠다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저는 지역 대학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형 결합 모델을 지역 대학과 기업들의 일자리형 결합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업가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테크 어떻게 보면 창업을 되게 좀 많이 권장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테크 창업이라는 게 하이테크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테크가 필요한 이유는 밸류를 되게 높이든지 아니면 비용을 굉장히 낮추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똑같이 매출 100억이 넘은 소셜벤처들 중에 동구밭도 있고 테스트웍스도 있는데 테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 작업에 대해 굉장히 강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을 더 낮추는 거죠. 똑같은 에러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낮은 비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고 동구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발달장애인들이 비누를 만들지만 저온숙성 비누를 만드는데 거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붙으면서 매출 100억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우테크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꼭 하이테크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우리 와로 대표님처럼 좋은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그런 로우테크든 하이테크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밸류를 높이고 비용을 낮춰가지고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그리고 기술 또 커뮤니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저티 프로젝트는 청년의 삶과 일을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다음 세대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창업가 이 사람들을 키우고 싶고 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기업과 또 선배 창업가 또 대학의 교수님이 함께 마음을 모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주제 또 이 청년 창업가들에게 또 관심이 있으시고 이들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소멸 시대, 지역 대학의 역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좀 함께 해야 되는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길을 또 함께 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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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